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나도 모르겠어. 일어나 보니 여기 소파였고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저 새끼가 저걸이 다 있었어. 빨리 못 외워. 오토밤가 많이 들었어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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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요? 기억이 안 나. 너랑 인성 상의해서 술 먹은 게 마지막 기억이. 나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. 어제 김과장 죽인다고 집으로 찾아갔잖아요. 기억 안 나요? 내가 안 죽였어. 확실해요? 기억 안 난다면서요? 계장님. 잘 생각해봐요. 나도 모르겠어. 기억이 안 나요. 기억이 안 나요. 네가 불렀어? 아니요.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는데.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금. 그게 중요해요 지금. 어떻게 하실 거예요. 지금으로서 계장님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. 경찰입니다. 신고 받고 왔습니다. 안 계십니까? 나한테 왜 전화했어요. 곧 잡아! 네 도움이 필요하니까. 엄마 는 가끔 머무어주 Racing 걸린다. 다운하러 coz ech